음악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주식선생 한선생 인사드립니다 자 우리 대한전선 오늘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매일같이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죠 자 우리 오늘도 늦은 시간이네요 12시가 지났습니다 12시 16분 자 이제 수요일이 접어들었고 이제 9시간 남았습니다 9시간 후면은 오늘도 시작이 열린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자 잠깐만 공지하도록 할게요 저는 항상 여러분들께 매일매일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매일 전략을 드립니다 어떤 전략? 당일의 전략 당일 어떠한 흐름이 펼쳐질 거니까 어떻게 대응하자 그리고 조금 더 중기적으로 본다면은 앞으로의 흐름 앞으로 주가는 계속해서 더 상승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계속 올라간다 이건 아니에요 올라 내리라 오르락 내리라 뭐다 이러한 변동성이 나온다라는 거 이러한 변동성을 이용을 해서 우리는 대응 대응을 하면은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여러분들 수익 많이 내시라고 매일같이 전략 자 우리 오늘 주가가 급등하다가 윗골이 달렸죠 하지만 이것이 뭐다 고점이 끝났다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이 구간 단기적인 고점 그죠 단기 고점이 형성이 된 거지 여기에서 이제 끝물이다 계속 주가 하락한다 빠진다 이런 건 절대 아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미 저는 최근에도 계속해서 매수의 전략과 매도의 전략을 정확하게 매일같이 알려드렸고 자 우리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윗골이가 달리면서 하락 분명히 저는 고점 신호가 나왔다 고점 신호인데 이것이 끝나는 고점이 아니고 단기 고점 아시겠어요 단기적인 고점 신호 그러니까 우리 매도 매도 챙기고 다시 내려오면은 싸게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싸게 사자라는 이와 같은 전략을 항상 저는 미리 미리 다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으니까 자 우리 영상 혹시라도 처음 보신 분들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영상 이렇게 새벽에도 올려드리면서 오늘의 대응 그리고 오늘 장 마감하고의 대응 등등 매일같이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다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자 보세요 우리 대한전선에 대해서 제가 매일같이 자 언제부터 지난 5월 8일 5월 14일 15 16 17 계속해서 18 19 20 계속 그저 우리 주말에도 올려드렸고 단기 고점이다 라고 단기 고점 시도 주포 세력들 매도 할 겁니다 라고 우리 비중 축소 하자라고 다 그리고 우리 인수 인수 관련된 얘기들 우리 주말에 나온 호재성 이슈 빌게이츄도 투자하고 구리값은 연일 신고가 등등 다양한 전략을 매일 올려드리고 있다라는 말씀 혹시라도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찾아서라도 꼭 보시면은 여러분들께 당일 당일 대응책 분명히 도움되실 거다라는 말씀 이렇게 드릴게요 자 그동안 봤더니 도움이 잘 되고 있다 이러신 분들 알고 있다라는 분들 좋아요 좋아요 한 번씩 좀 눌러주시고 시작을 할게요 우리 늦은 시간에도 공생하는데 좋아요 응원의 메시지 한번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 그리고 우리 구독 구독도 한 번씩 부탁을 드려요 우리 구독해 주시면은 우리 또 구독자님들을 위한 이벤트도 있습니다 구독자님들 이벤트 월급 프로젝트가 있어요 월급 프로젝트가 뭐다 우리 주식을 통해서도 월급처럼 따박따박 돈 볼 수 있다 요거 자세하게 있다가 조금 설명을 드릴 거고 자 우리 오늘 주가가 이렇게 조금 상승하다가 윗고리가 달린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기 고점이 나온 거지 절대적으로 시세가 여기서 끝 앞으로 하락할 거다 아니에요 우리 거래량을 보세요 거래량 오늘 우리 윗고리 달리면서 순간적인 고점이 나왔지만 거래량은 전혀 최근에 대량 거래가 터졌던 이 거래량 최근 장때 한 번 급등했던 이곳까지도 내려오지도 않았어요 이때 매수한 물량들 아직까지 보유를 하고 있고 아직까지 세력들은 물량을 보유 중이다라는 거 아직까지 보유를 하고 있으니까 결국 어떻게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고 그리고 매도의 전략이 나올 거고 우리 매도 세력들이 매도 할 때는 제가 또 여러분들께 매도 신호 드릴 거예요 우리 매도 함으로써 챙기고 우리 오늘도 제가 정확하게 여러분들 매도 타점 다 잡아 드렸어요 우리 이 구간 3은봉 조정 여기서도 매수 여기서도 매수 매수 계속해서 여러분들 매수의 전략 매도의 전략 항상 다 알려드리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자 우리 오늘도 이렇게 매도 타점 아까도 말씀드렸고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항상 미리 미리 전략을 다 드렸어요 자 우리 주말에도 계속해서 전략 드리고 우리 고점 신호다라고 우리 고점 신호 자 어제도 분명히 비중 축소 하셔야 됩니다 라고 자 전략 그죠? 단기 고점 비중 축소 요렇게 다 하요일장 대응 전략 우리 항상 미리 미리 올려드리니까 영상 꼭 챙겨 보시면 좋다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자 우리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전략 어떤 전략을 드렸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우리 지금은 호가가 10원이에요 그죠? 우리 2만원부터는 얼마? 50원으로 호가가 바뀌는 구간인데 자 우리 2만원의 단기적인 저항이고 이 구간을 과연 어떻게 돌파를 할 것인가 또는 저항 맞고 밀릴 것인가 자 우리 이 구간 상당히 전략 전략이 중요하고 대응 꼭 여러분들 영상까지 시청을 해주시고 자 우리 좋아요 한 번씩 기분 좋게 우리 신고가 나는데 좋아요 한 번 자 그죠?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고 우리 2만원 뭡니까? 2만원부터는 호가가 바뀐다라고 50원 단위로 우리 저항 구간이다라고 우리 대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우리 영상 마지막 부분에 정확하게 여러분들 전략을 세워드렸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보면서 자 전략 어떤 전략이었는지 보도록 할게요 저항 라인이기도 하고 우리 여기 2만원 자 우리 상당히 갈림길에 선 구간입니다 꼭 대응하자라고 대응 단기 급등이 있으면 급락도 조정 조정도 언제든지 올 수가 있습니다 고무줄을 늘리면 계속 늘어만난다? 아니다 고무줄 끊어져요 아시겠죠? 우리 매도 잘해야 된다라는 말씀 우리 매도 못하면 어떻게 된다? 자 우리 매도 못하면 자 보세요 우리 매도 타점 여러분들 매도를 해야 되는 이유 그죠? 우리 2만원이라는 심리적인 라운드 피규어의 호가가 다니는 저항 50원 단위로 호가가 바뀌고 우리 2만원 지점 고점에 대한 저항 라인이다 라고 우리 급등했으니까 주가가 매일매일 상승만 한다? 아니다 라는 말씀 주가가 상승하다가 고무줄을 늘어나다 끊어지는 순간이 나온다 끊어진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매도 잘해야 된다라고 우리 오늘의 고점 라인에다가 선을 하나 딱 그어보면 이 구간이 보세요 정확하게 우리 직전 고점 매물대였다라는 거 우리 이러한 구간에 고점 매물대가 있고 그리고 2만원이라는 이 가격 2만원의 저항 심리적 가격 최근에 주가가 또 많이 상승도 했잖아요 그죠? 고무줄 늘어나면 결국은 끊어지는 순간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매도를 해야 되는 관점에 대해서 어제 미리 미리 다 이렇게 알려드렸고 어제 알려드린 전략대로 오늘 여러분들께 매도의 타점 다 함께 대응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오늘 대응 전략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매도해야 됩니다 라고 바로바로 다 전략 다 문자로 함께 전략을 드렸죠 자 우리 오늘 대한전선 보시다시피 아침에 2만원 돌파하는 구간 2만3백원에서 2만5백원의 매도 타점을 이렇게 다 잡아 드렸습니다 우리 하요일장 이와 같은 전략 우리 문자로 다 우리 어제도 문자 보내드리고 어제도 보세요 어제 우리 월요일날 19,500원 정도의 매도를 하고 내려오니까 다시 재매수의 전략도 드리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순간들 우리 매도하고 더 갈 수도 있고 매도하고 내려올 수도 있고 방향성은 두 개지만 우리 매도하면은 여러분들 전략이 생긴다라고 1번 내려오면은 싸게 재매수 할 수 있습니다 우리 2번 전략은 뭐다? 매도했으므로 현금이 생긴다라는 거 우리 이 현금은 기회가 된다라는 거 어떤 기회? 딴 데 가서 다른 종목을 사서 다른 데서 또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어제도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다 문자 함께 보내드리면서 다 대응 전략 이와 같은 문자 번호 여기 있는 상단의 번호로 5073-7491 이쪽으로 대한 대한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은 다 함께 전략을 드린다라는 말씀 자 우리 오늘도 분봉사 움직임 보면은 아침에 얼마까지 2만950원까지 급등을 했어요 그런데 어제 전략 드렸던 대로 저는 2만원 저항라인 2만원 이상 올라올 때 매도 미리 미리 2만5백원 전후해서 매도하자라는 전략을 다 드렸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아침 9시에 장 시작할 때 2만3백원에서 2만5백원의 매도 전략을 드렸기 때문에 자 9시 13분에 우리 2만9백원까지 상승을 했으니까 충분히 매도를 다 할 수가 있었다라는 얘기죠 자 우리 매도하고 다시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내려온다라는 거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자 정확하게 우리 고점 미리 말씀드리고 매도했고 내려왔다 내려왔으니까 우리 1번 전략 싸게 또 재배수 할 수가 있겠죠 2번 현금은 생겼다 우리 현금 뒤에 딴 데 가서도 수익 내실 수가 있고 딴 종목을 매수할 수도 있는 상황도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선택사항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말씀 자 우리 어제도 매도하고 어제 다시 내려오니까 어제 매수했어요 그런데 오늘 또 올라오니까 오늘 매도를 했고 또 내려오니까 또 매수도 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회 우리 이 종목이 왜 자꾸 제가 매수를 합니까? 아직까지 고점이 아니다 계속 간다라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거래량 우리 이와 같은 거래량이 터졌던 날 대량 거래 터지고 아직까지 그 보다 더 큰 거래량이 없다라는 거 매도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거 우리 이날 누가 샀습니까? 5월 13일 날 대량 거래 터지면서 강한 급등이 나왔던 날 누가 샀는지 매도를 했는가 안 했는가를 살펴보면 알 수가 있겠죠 자 우리 이날 산 사람들 누가 샀는지 자 우리 수급 상황들을 이렇게 체크해 본다면 우리 13일 날이었고 13일 날 외국인과 기관이 왕창 매수를 해줬다라는 거 그 가운데서도 우리 연기금 연기금이 115만 주 상당한 물량을 그리고 나서도 계속해서 매수를 해줬습니다 연기금 연기금은 매도를 한 적이 있다 없다 매도한 적을 절대 없다 아시겠죠 그리고 외국인은 샀는데 외국인은 또 다음날에 매도를 했네요 그리고 또 사고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하면서 외국인은 뭘 한다 단타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단기적으로 단타에 대응을 하는 외국인들에 따라서 저도 매수 매도의 전략을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드리고 있고 우리 연기금은 원래 한번 사면 계속 사죠 연기금은 매도를 한 적이 없다 그리고 사모펀드가 연애를 사다가 사모펀드도 역시 오늘 정확하게 매도 타점을 잡았네요 일부 차익 실현을 했고 우리 이렇게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매도의 전략 정확하게 오늘 잡아드렸다라는 거 하지만 우리 연기금 그리고 외국인 우리 주가가 계속 올라가면서 매도를 일부 했는데 전략 매도를 했다 전략 매도를 하진 않았다라는 말씀 자 우리 최근에 주가가 상승했었던 시점을 본다면 자 우리 최근에 우리 4월달 4월 26일부터 또다시 강하게 거래량이 실렸고 우리 4월달에도 거래량이 실리면서 본격적인 상승이 나왔던 구간들인데 자 우리 최근에 이렇게 매수한 것들 흐름 파악을 해본다면 자 우리 4월 26일부터 외국인은 현재까지 370만주를 아직까지도 보유를 하고 있어요 샀다 팔았다 하지만 아직도 300만주 이상 약 400만주에 달하는 물량을 갖고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우리 여기 보면은 그래프가 하나 보이죠 여기 보시면 파란색 그래프 파란색 그래프가 계속 올라갑니다 이거 기간에 매수세를 나타내는 건데 그 기간이 누구다? 바로 우리 연기금 연기금이 4월달부터 계속해서 강하게 매수를 해줬다라는 거 자 우리 4월달부터 강하게 매수를 해주고 있는 연기금 자 연기금이 지금 500만주를 물량을 매수했어요 490만주 약 500만주의 물량을 가지고 있다 우리 최근 급등했을 때도 115만주의 물량을 매수하고 매도의 흔적이 없고 계속해서 우리 연기금이 500만주 우리 연기금이 팔지 않는 한 우리도 함께 매도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도 볼 수가 있죠 하지만 단기적인 급반등 어떤 상황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이러한 변동성이 나오니까 우리 변동성을 대응을 하면은 더 큰 수익 이러한 전략은 제가 함께 계속해서 타이밍 타점을 잡아는 드리고 있다라는 말씀 자 결국 우리 이렇게 급등하는 이유가 구리 가격 구리 가격이 연일 급등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구리 가격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정말 구리 가격이 계속 올라갑니다 정말 와 이제 보세요 구리 가격이 어제도 4.4%나 올랐습니다 우리 구리 가격이 계속 급등이다 계속 정말 정말 상승률이 어마어마하죠 자 보세요 우리 일별 시세 구리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 오르고 오르고 4%까지 급등을 하면서 우리 구리 관련 종목 바로 지금 현재 전선 전선 관련 주들이 상당히 급등을 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상당히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 구리 가격만 급등을 하는 게 아니다 라는 거 우리 원자재 상당히 많이 급등을 하는데 그 가운데서 니켈도 엄청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니켈도 지금 신고가 계속 급등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자 제가 여러분들께 니켈 관련주 봐야 된다라고 니켈 관련주 우리 니켈 관련주 매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후속주입니다 후속주 어떤 후속주 대한전선의 후속주 우리 니켈 관련주 구리 관련 다음에는 니켈 관련주 후속으로 봐야 된다라고 왜 호재가 있다라고 호재 호재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니켈 관련주 니켈 보세요 우리 엄청나게 급등을 했어요 자 니켈 가격이 어제는 7% 오늘도 2% 니켈도 계속 올라오고 있다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자 우리 니켈 관련 어떤 호재가 있다 자 보세요 니켈 리튬가 연중 최고다 계속해서 급등 우리 니켈 세계 1위 인도네시아의 45억 톤 매장지를 추가 발견했다라는 거 자 우리 니켈 세계 1위 인도네시아 여기에 바로 강산 강산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니켈 관련해서 계속해서 급등하다 보니까 결국은 수혜가 예상이 된다라는 거 바로 이 종목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거고 최근 우리 니켈 생산 3위 누벨 칼레소니에서 소요 사태로 공급 우려로 또다시 가격이 급등하는 사례도 나와주면서 자 우리 이거 준비해야 됩니다 자 우리 대한전선 후속주 제가 여기 자료를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 자료 니켈 관련주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니켈 관련주 자 어떠한 회사인지 여기 보도 자료 아까 말씀드렸듯이 니켈 강산 관련해서 니켈 가격 급등하는 이러한 이슈들 당당당 등등등 여기 다 자료 여기에 자료에 나와 있고 투자 전략 신규 매수 추가 매수에 대한 타점 매수 타점에 대한 전략 매도의 전략 매도 목표가는 얼마까지 바라볼 것인가 이러한 전략들이 나와있다라는 거 우리 대한전선에 대한 후속주 요거 상단에 있는 번호로 5073에 7491 이쪽으로 대한 후속주 대한 후속주라고 보내주시면은 함께 보내드리고 우리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차트 한번 보면은 지금 현재 보세요 우리 바닥에서 대량거래 터지면서 급등 시도 바닥에서 대량거래 대량거래 터지면서 급등 시도를 계속 했습니다 그러다가 실패를 계속했어요 우리 21선 21선 여기 빨간색의 돌파를 못하다가 최근에는 돌파 안착을 했는데 이 구간에서 보세요 우리 어제 급등했다 어제 장대양봉이 나오면서 급등 결국 니켈 가격이 급등하니까 어떻게 바로 반응을 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급등이 나왔다 이제 여기에서 날아가면은 못 잡는다라는 거 여기서 날아가면은 빵빵빵빵 이렇게 급등이 터질 수 있다라는 거 아이고 왜 빨간색이 안 나오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급등하면은 파란색이 나오면 안 되죠 빵빵빵빵빵 이렇게 빨갛게 이렇게 급등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이 구간 이 구간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미리 준비하자 미리 이 구간에 타점을 잡아보자 분명히 지금 현재 나오려고 지금 이미 고개를 들었다라는 말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 준비 왜? 우리 대한전선도 보세요 대한전선도 어디에서 고개를 들었다 결국 여기 빨간색 21선에 돌파를 하다가 돌파 안착 안착하고 나서 어떻게 본격적으로 스타트가 되면서 여기서 계속 지지가 되면서 급등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순간에 위치해 있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겠죠 우리 요거 빠르게 빨리 빨리 자료 받아가시고 5073-749-1 대한후속주라고 아시겠죠 한발 늦게 이렇게 올라갔을 때 여기 있을 때 사야지 나중에 여기에서 사려고 하면은 부담스럽다라는 겁니다 빠르게 지금 당장 미미할 때 이제 막 고개 들었을 때 아직도 매수 가능하다 나중에 올라가서 제가 그때는 다 오픈해서 공개를 해드릴 거지만 자 지금은 우리 세력들도 아직까지 눈치 못치게 조금씩 조금씩 우리가 사들어가야 되지 나중에 오픈돼서 공개적으로 하면은 우리 수급, 수급에서 꼬이고 다 티가 나기 때문에 아시겠죠? 여기에서 공식적으로 공개는 안 해드려요 못해드린다라는 말씀 양해 부탁드리겠고 이쪽으로 대한후속주라고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일단 먼저 조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대한후속주 이렇게 한번 살펴봤고 자 그리고 우리 대한전선 급등하는 이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리 가격이 연일 급등을 하면서 자 우리 이런 순간에 매수 매도 다 타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는 가운데 우리 문자로 계속해서 다 알려드리고 있는데 우리 문자를 못 받았다라는 분들이 계시네요 문자를 못 받았다라고 해서 제가 텔레그램 텔레그램에서도 제가 여러분들께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텔레그램 자 여기 보시면은 오른쪽에 여기 텔레그램 방이 보일텐데 자 여기에 다양한 투자 정보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고 자 우리 최근 이와 같은 정보 뭡니까 우리 구리 가격 구리 가격이 계속 급등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정보도 다 올려드렸고 그 외 여기에 종목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보세요 우리 최근에 올려드렸던 종목들 자 우리 최근에 올려드렸던 종목 가운데서 16일에 스카이문 테크놀로지가 있고 우리 이구산업 이구산업도 구리 관련 종목이죠 우리 이렇게 올려드렸던 종목이 어마어마한 급등 성과도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어떠한 급등을 보여줬는지 자 우리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스카이문 테크놀로지 보세요 우리 이날에 타점을 잡아드렸는데 상한가 상한가 아주 초급등 바로 은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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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패턴 삼음봉 삼음봉 패턴을 그려주면서 급등이 나왔다라는 거 다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이 타점 잡는 방법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우리 스카이문 테크놀로지 그리고 이구산업 이구산업도 최근 알려드리고 나서 바로 이렇게 급등을 했고 자 우리 대한전선도 마찬가지로 우리 원투쓰리 삼음봉 패턴 여기에서 타점 잡아가지고 이렇게나 큰 수익을 안겨드리고 있잖아요 자 우리 이렇게 문자로 알려드렸음에도 잘 못 받았다라는 분들 스팸으로 인해서 연락 못 받았다라는 분들은 꼭 여기 텔레그램 방에 입장 요거 하시면 되고 여기에서 우리 이렇게 다양한 정보 정보를 드리고 있고 종목 종목도 여러분들 무료로 여러분들 종목을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요거 입장하는 방법 영상 하단에 보면은 주소가 보이죠 주소가 안 보인다 그러면 옆에 도보기라고 있죠 도보기 클릭하시면은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입장 여러분들 주소 클릭하셔서 입장을 하시면 되는데 입장 요청을 하셔야 돼요 여기 있는 상단에 번호로 5073-7491 이쪽으로 구독하고 구독자 분들만 입장 가능합니다 구독했다라고 우리 입장 승인해달라 입장 승인 요청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세요 구독자가 아니면은 입장을 못한다라는 말씀에 정보만 빼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님들께만 정보를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구독 꼭 해주시고 신청하시면 되고 우리 여기서 다양한 투자 정보 이렇게 드리면서 자 여러분들이 수익 인증까지도 이렇게 해줬습니다 자 우리 수익 보세요 우리 최근에 공략 드렸던 거 자 현대마린 같은 경우 어마어마하죠 HD 현대마린 60% 70% 자 이렇게 상장 당일날에 공략도 드려서 큰 수익도 안겨 드렸다라는 거 우리 최근에 이러한 것들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 자 아무튼 우리 이 순간에 여러분들 끝이 났다 안 났다 끝난 게 아니다 계속해서 상승하고 우리 세력들 세력 매도를 했다 안 했다 매도 안 했다 아직까지 보유 중이고 결국은 상승과 하락 변동성이 나올 거다라는 거 거래량 매도의 흔적이었고 다시 눌림 나오면은 타점 여러분들 잡아 드릴 거예요 이 타점 상단에 번호 50737491 이쪽으로 대한 대한 두 글자 이렇게 보내주시면 된다라는 말씀 우리 지금과 같이 매수하고 매도하고 매수 매도 타점 모든 것을 알려드리고 있는데 자 이거 이벤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벤트 말씀 안 드렸네요 자 우리 구독자님들 이벤트 월급 프로젝트가 뭐냐 우리 월급 프로젝트 빠르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우리 월급 프로젝트 제2의 월급 프로젝트 100%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투자 이제 선택 아니다 필수로 해야 된다 월급 빼고 다 올라가요 월급 빼고 그러니까 우리 월급을 올려보자 월급을 만들어보자 우리 100만원 소액 가지고 가능합니다 선착순 300명 빠른 신청해 주셔야 되고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재능 기부다라는 말씀 재능 기부가 뭔가요 바로 매수하고 매도하고 매수 매도에 대한 타점들을 여러분들께 함께 알려드리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수익을 여러분들께 안겨 드린다 이 수익이 결국은 차곡차곡 쌓여서 월급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단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신청을 해 주시고 숫자 88번 또는 월급이라고 이쪽 번호로 남겨주세요 5073에 7491 88번이라고 또는 월급이라고 이렇게 남겨주시면 신청이 가능하다라는 거 우리 이 순간 매일같이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도 계속 타점 문자 보셨듯이 우리 문자로 계속 이렇게 어제도 정확하게 매도 매수 그리고 오늘도 매도 했고 다시 또 매수 할 거예요 이렇게 매일같이 이렇게 계속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날 17일날 월요일날 하요일날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해서 알려드리면서 이러한 순간에 타점들 결국 차곡차곡 우리 월급 월급이 쌓인다 안 쌓인다 쌓인다라는 거 자 우리 대한전선 우리 지난 5월 7일부터 시작을 해서 대원전선까지 대원전선 대한전선 계속해서 우리 100만원씩 따라 했더니 35% 33% 35만원 수익 33만원 수익이 발생이 되었고 최근에 우리 현대마린솔루션 현대마린솔루션 아까 보셨다시피 수익이 어마어마하죠 61%면 61만원 또 잡고 또 잡아서 33%면 33만원의 수익 자 그리고 우리 대한전선 대원전선 자 우리 최근에 대한전선 계속해서 대한전선 계속 공략을 하고 있잖아요 보세요 우리 사서 팔고 또 9% 또다시 9% 결국 우리 100만원씩 공략을 해서 10만원 전후 9만원 8만원 차곡차곡 매일같이 월급이 쌓이고 있다라는 거 지금 현재 270% 270만원이 지금 현재 5월달 쌓여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4월달은 463% 463만원 우리 3월달에는 511%였어요 결국 우리 100만원씩 공략을 해서 511만원 200만원씩 공략을 했을 경우에는 1000만원 이상 500만원씩 따라 했을 때는 2500만원 이상의 수익도 가능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바로 우리 이 금액들 2500, 1000만원, 500만원 이 금액이 뭐가 된다라고 그렇죠 제2의 월급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제2의 월급 자 우리 월급이 있습니다 월급이 있고 자 우리 월급보다도 더 큰 월급 주식을 통한 제2의 월급이 훨씬 더 클 가능성도 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 주식을 통한 제2의 월급 이렇게 프로젝트가 이거다라는 겁니다 잘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가 잘 되시면 우리 좋아요 좋아요 한 번씩 그리고 구독 안 해주신 분들 구독 꼭 해주시고 5073-7491 이쪽으로 88번이라고 월급이라고 우리 이렇게 보내주시고 우리 이벤트 참여 꼭 하셔가지고 이거 끝난 거 아닙니다 우리 다시 우리 구간 눌림 눌림 다시 타점 재매수 재매수 또 할 거다라고 제가 매일 같이 알려드리듯이 또 알려드릴 겁니다 재매수 타점에 대해서 우리 대한 두 글자 그리고 후속주 대한 후속주라고 보내주시고 이벤트 88번이라고 월급 우리 프로젝트 함께 참여하셔가지고 계속해서 큰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문자가 안 간다라는 분들 문자 못 받았다 스팸 이러신 분들 꼭 텔레그램 텔레그램 방에 입장하셔가지고 발빠른 정보 이렇게 받으실 수 있다라고 입장 방법 영상 하단에 주소가 보일 거예요 주소 안 보이는 분 더보기 누르셔서 입장하시고 구독 했다라고 구독 구독 했습니다 라고 입장 승인 해주세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문자 꼭 보내주시고 구독자인지 아닌지 확인이 안 되면은 여러분들 입장이 안 돼요 꼭 구독 구독자 분들 우리 그리고 뭐 필명 필명이 뭐다라고도 남겨주시면 좀 더 빠른 확인이 되겠죠 이렇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늦은 시간 매일 같이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영상 매일매일의 전략 분명히 여러분들께 도움되는 전략이다 라고 자부합니다 꼭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 말씀드리고 영상 앞으로도 끝까지 계속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에 또 하이팅 하시기 바랍니다